자 소고기 편백짐과 결제 순서가 걸려있는 두 번째 미션. 눈치껏 말해요 입니다. 눈치껏 말해요. 야 이런 것도 내가 또 잘하는 거지. 너무 눈치 봐. 아 눈치 좋아하는데 저 형. 자 개인전으로 진행될 거면 눈치 게임 방식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오케이. 제작진이 제시하는 주제를 듣고 일어나서 순서대로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로 대답하면 통과합니다. 마음대로 눈치껏 일어나는 거예요. 아 빨리 할수록 좋네 이거. 야 마지막에 한 열 글자 얘기해야 돼. 자 그리고 소고기 편백짐 식사권은 네 명에게만. 오케이 먹수와. 소고기 편백짐 식사권은 네 명에게만. 오케이 먹수와. 진짜 먹수와. 진짜 먹수와. 자 간다. 두 번째야. 안 하면 이긴다. 이건 안 하면 이겨. 자 갑니다.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은. 관. 가고 싶은 곳은. 관. 도쿄. 화장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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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잖아, 그렇지? 그래!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잖아, 그렇지? 몰랐어! 아니! 아니! 이래야, 나 말을! 에이, 이거 몰랐지! 나머지 여덟 분이 동의하시면 몰랐어, 몰랐어! 이래야 청하에 동의하지? 어! 이래야 청하에 동의하지? 어! 뭐야, 청하한테! 뭐해? 청하가 동의하잖아요! 청하가! 청하가 뭔지도 모르고 네, 했어요! 패스 게임, 패스 게임! 정확하게 룰 정할게요! 일어나는 것도 안 돼요!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 말도... 앉아서 말하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오케이! 나 맨 처음이야, 무조건! 나는 세 번째 좋았어요! 자, 갑니다! 안 하면 이겨!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것은? 짠! 오케이! 짠! 오케이! 내가 열심히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또 할까 말까 되게 친했었는데! 이건 최석열을 꾸시기 위한! 오케이! 자, 이번 문제는 특별히 모션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션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션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모션 좋아! 준비! 시작! 내가 이성을 유혹할 때 하는 말은? 쭉! 뭐 해? 사랑해!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 너! 내 거 하자! 너! 너! 내가 이 거 하자!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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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6개 맞구요! 6개 맞구요! 7 글자! 7 글자! 널 사랑해 언제나! 널 사랑해 언제나! 8 글자! 6글자! 7글자! 6글자! 8글자! 왜 왜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언제나 널 사랑해 언제나 이리 와요 널이라 그랬어 나 미치겠나 경국이 없으니까 웃기지도 못해요 경국이 없으니까 웃기지도 못해요 한번 또 살아났잖아요 우리 자 갑니다 앉아주시고 자 가운데로 당겨주세요 자 갑니다 내 오른쪽 사람에게 지어주고 싶은 별명은 똥 거치 귀요미 배불뜬기 마르기몰로 마르기몰로 인터널 전사인 뭐라고? 영어 전사인 아니 이건 맞는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되지 야 유터널 전사인 야 유터널 전사인 야 유터널 전사인 용서 떨어지기 아깝다 용서 떨어지기 아깝다 용서 떨어지기 아깝다 잘합니다 준비 이성과 헤어지고 싶을 때 하는 말은 가라 꺼져 그만해 그만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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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이 나와 일어나 서민이 자 준비 시작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은? 어 일어났잖아 나와 5초 5 4 3 2 오케이 일어날 때 말을 해야죠 일어날 때 말을 해야죠 아 정말 진짜 야 거기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자 세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스피드전 갑니다 자 준비 시작 다시 퇴원하면 되고 싶은 것은? 왕! 왕! 아 좋다 왕! 아 좋다 바퀴! 왕! 아 좋다 바퀴! 뭐란 거야 너 좀비야? 나 지금 뒤로 가다가 하하하하 나 지난번 했어 깜짝이야 나 죽어린 줄 알았어 죽어 나 지난번 했어 나 지난번 했어 자 최종 설안음은 청아씨 김동욱씨 시작권 획득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리고 1등 하신 분에게 꼴찌 지목권까지 드리겠습니다 1등 하신 분에게 꼴찌 지목권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미 식사권이 있는 분들은 대신 천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준비 시작 재미있게 본 영화는? 뽕! 아 뭐야? 이 영화가 있어? 있어 있겠어 뽕 몰라요? 아 뽕 얘기한 거야 친구 알라빈 친구 알라빈 프레젠터 프레젠터 어 뭐야 저희 같이 왔어 프레젠터 어 뭐야 저희 같이 왔어 저희 같이 왔어 같이 왔어 진짜 닭살 돋았어 뭐야 다시 왔어 아니 문제가 많구만 잘했다 자 갑니다 네 글자고 페이타닉도 있는데 아 준비 형 지금 절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른 바로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0.2천에 일어나려고 준비 시작 지금 내 기분은? 짱!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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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 바꾸지 않아 베리 나이스 오케 마디 왜왜? 베리 나이스 오케 마디 왜왜? 다섯 글자 오케 마디 베리 나이스 다섯 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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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이 게임을 진짜 못해 형 들어가 야 너만 더 해 둘이 결혼 없으면 좋겠어 정말 궁금한 게 오케 마디 다음에 뭐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오케 마디 다음에 뭐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 그냥 형 걸려서 오케 마디 한 거예요? 아 게임이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준비 이성을 유혹할 때 하는 말은 이성을 유혹할 때 하는 말은 오! 컴온 사랑해 오케 마디 에이 잠깐만 오케 마디 됐어 됐어 형님 아니 됐어 오케 마디 아 됐어 에이 최악의 남자 난 최악의 남자 오케 마디 대학 오케 마디 대학 사실 되지 나는 오케 마디 한다고? 오케 마디 한다고? 됐지 아니 유혹할 때 왜냐면 그게 아니지 돼 오빠 이거 사도 돼? 오케 마디 오케 돼 나 저것 좀 사줘 오케 오빠 오빠 나 사랑해 오케 마디 국종아 돼 오케 마디 오케 마디 오케 마디 오늘 너무 멋있다 우리 때는 맞아 오케 마디 오케 마디 돼 돼 오케 마디 오케 마디 안 된다 거수 없어 없어 나 얘기는 안 돼 없어 없어 야 청아 너 두 손을 들어? 오케 마디 오케 마디 오케 마디 되는데 오케 마디는 많이 했는데 오케 마디 오케 마디 무조건 되는데 이거는 오케 마디 오케 마디 오케 마디 자 갑니다 다음 문제 오케 마디가 안 된다 갑니다 헤어진 전 애인이 전화 왔을 때 하는 말은 왜 꺼져 오 오 오 오 오 오 오빠 나 운찌라긴 했는데 나 운찌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도 된단 말이야 오케 마디가 와 내가 또 이게 왜지 오오 이거 왜 오케 마디예요 헤어진 전 애 오케 마리 해 오케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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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케 마리 그럼 여자가 기분 좋을 거야. 아니, 된다고. 갑니다. 준비, 시작. 우리집의 가훈으로 삼고 싶은 말은 짱. 살자. 행복해. 행복하자 이런 건 모르겠지만. 행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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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승 씨 탈라.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조승아. 야, 청아 양쪽의 바보들 봐라.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청아, 청아공주 옆에 바보들. 아, 정말. 아, 기억나 봐. 저는 이미 지금 1등이야. 아, 그러니까. 한 번 밀어줘도 될 것 같아. 준비, 시작. 존경하는 위인 이름은? 한 글자가 있나? 존경하는 위인 이름은? 한 글자가 있냐? 한 글자가 있나? 한 글자가 있나? 저 한 글자가 있나요, 사람?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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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지그하다, 지그지그. 펜. 펜. 펜, 펜. 펜, 펜,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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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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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청하 씨가 지목한 3명도 밥 먹게 해 드릴게요. 마지막 한 판 갑니다 이제. 곱티오 4명이라서. 청하 씨가 지목한 3명도 밥 먹게 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정답을 했던 분은. 아 옥해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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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해바리 청하야 생겨. 옥해바리 청하야. 옥해바리. 친구를 버리고 그런 거 없지. 아 제가 부산을 들어가. 옥해바리. 그럼 현재 식사 가능하신 분은 유석 씨, 김재욱 씨, 청하 씨입니다. 마지막 한 자리 걸고 한 판 더. 막판. 가자. 자 갑니다. 시작. 기념일날 애인에게 사주고 싶은 것은? 귤. 귤? 간지. 목걸이. 왜 옥해바리 안 나오셨나. 옥해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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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이든. 오. 옥해바리. aiser. SUV. 왜 더보기 misunderstood. 완부.. SUV? 왜 다독ooked자 아니야? SUV에는 원래 세 글자지? ально?!" SUV는 원래 세 글자지. 세 글자 지금. SUV 나 늘렸어. SUV, 세 글자인.. 딱 늘렸어. 안잖아, 괜찮아. 똥 멍청이. 아까, logical. 어? 옥해 null features as usual. 내가 불을 해야지. 아, 억울해. 네번이 뭐냐고, 네번. 한글로 해도 다 섞어 짜요. 준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이 내게 고백할 때 거절하는 말은? 네, 안 돼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하는 말은? 똥 따고 싶어. 야, 잠깐만. 내 신체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 뒤. 콩콩. 둘이 같이 일어났죠? 아니, 일어났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오케이. 나, 나 안 돼. 자, 살아남은 두 분은 주어진 주제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계속 갑니다. 됐습니다. 갑니다. 둘이 먼저 가위바위보 순서적인. 가위바위보. 다섯 글자 이상. 더맨더머다. 더맨더머다. 바보 원투다. 가위바위보. 바보 원투다. 자, 갑니다. 내 옆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말. 시작. 야. 바보. 죽는다. 감정 들어간다. 오라모탕. 개 못생겼어. 개 못생겼어. 개 못생겼어. 여섯 글자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곱 글자. 오. 이게 돼요? 뭐라 그래? 네? 아, 왜? 못생겼어. 오케이. 자, 일곱 글자. 나보다 못생겼어. 오. 오. 세찬이 보다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세찬이 보다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긴. 못생긴. 세찬이 보다 못생긴.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식사는 이황수 씨, 김종국 씨, 청아, 정우 씨, 이주혁 씨 이렇게 드시게 되겠고요. 어우, 부 Kong. 아, 못생겼어. 감사합니다.